최근에 올렸던 이 추천 장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로 40분에 6천만 원을 번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안된다 그냥 백주부님이 운이 좋았었던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상태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 테스트 상자 깡 구독 자 지금부터 이거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니까 추천 장부를 봅니다 그래서 왓보를 봐요 근데 이건 옛날 거잖아 그럼 초기화를 시켜요 그러면 딱 봐 사이즈를 봐요 좋은 게 뭐가 있나 이거 한 200원짜리 이거 한 700원 남겨먹고요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제낍니다 별로 없네 아니 그때는 근데 왜 이렇게 4천 원 나고 5천 원 나고 그랬을까? 아다리가 잘 맞은 거라고? 그런가? 아다리가 진짜 잘 맞았던 건가? 아 조지 났네 여기도 6만 개 있네 여기도 6만 개인데 갔다 팔아먹을 게 하나도 없네 나가리요 야 이거 600원은 취향에 맞지 않아 인생 한 방이야 인생 한 방으로 가야 돼 이런 거 짜투리 별로 안 좋아해요 100원 따니 별로 안 좋아해 자 패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야 그때는 왜 잘 나왔지? 아니 그때는 왜 잘 나온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100원짜리는 눈에도 안 뵈지 이거 300원 이득 보려고 왔다 갔다 합니까? 이거 이거 한 번씩 하는 순간 50만 원씩 날아가는 건데 잠깐만 야 의리 잠깐만 야 의리잖아 이거 봐봐 의리 이것도 의리예요 천왕다오 보령 우한이야 의리로 갑시다 의리가 어디야? 아휴 루트가 쉽지 않다 아 이거 무기장이네 무기장이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겠는데 아니 18,000개인데 이거를 추천하고 있네 흑닭 목탁도 18,000개구만 에이 이게 뭐야 속는 셈 치고 한 번 해보자 도대체 거기는 또 얼마나 빠져 있길래 또 저렇게까지 또 하나 추천을 하나 봅시다 아 여기도 11,000개네 좀 아까 거기가 좋네 괜히 괜히 그 추천한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네 하 아 백다리 꽝 괜찮아 한방이야 한방 500원 200원 400원 진안에서 활엔 활엔은 그나마 갈만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손해본 이유가 있었어 내가 그냥 운이 겁나 좋았네 과연 무명배자 이거잖아 그치 무명배자를 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6만개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활엔 갔는데 몇개 없으면 개이득 보는 거야 몇 개를 사갈까 자 제가 여기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자 300개 지금 4,400만원이었지 이거 한 3,000개 한 요정도만 사겠습니다 요건 그 다음에 요것도 사겠습니다 이거 그냥 조금씩 다 가져가야겠다 이거 자 조금씩 다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물레 물레도 그냥 조금씩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활엔이랑 여기랑 근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다 가져가 돈 될 만한 건 그 다음에 요건 필요 없고요 요거 유카리코님 추천 야 근수가 얘네 너무 빡세다 근수를 무시 못하네 그 다음에 본캐릭도 투자해줘야 돼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돌림판 야 무게 17근 지렸다 그리고 요거 해야지 야 근수가 근수가 아 100자요? 일단 요거부터 아 아 아 근수 초과 근수 씨 오케이 여기 꿀벌 요것도 좀 됐어 그만해 그만해 그 다음에 요것도 좀 할까 한번 얼마 보는지 봅시다 아 끝 자 팝니다 에이 6만원씩 찌질하다 이거 아 6만원씩 찌질해 이거 돈이 되는 거야? 아 여기 또 있다 또 있고 여기도 팔고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200만원 벌었습니다 근데 근데 아직도 마이너스야 원래 거기서 더 가져올 수 있었어 더 가져올 수 있었지만 제가 조금 참았습니다 개꼬리 없네 에이 하 꿀이 없어 꿀이 하 대박이 있었는데 그때는 막 15,000원짜리 막 3만원짜리 막 있고 그랬는데 에이 누가 꿀 다 빨았다 뭐야 1600원 잠깐만요 네 저거 저거 시작할게요 1600원짜리요 네 어디보자 NG NG가 어 어디라면 장춘 장춘으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냐오리 냐오리 과ா 타이 베이에서 가면 되네요 자 장춘으로 갑니다 고국사냥 돌 어딨어요 고국사냥 돌 와 요거 네요 네 요거고요 어 이씨 이건 돈이 좀 일단 4400만원 4,400만원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거밖에 못할 것 같은데 더하면 쌉손해볼 것 같은데 자 4,400 한 번 더 팔아요 자 200만원 또 벌었습니다 또 이렇게 200만원 벌었구요 근데 왜 버는건 버는건데 왜 안들어나 하고 하면 또 요거 쓰지 이걸로다가 200만원 다 써요 도박을 하니까 그럼 또 안나왔어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써요 이거 100만원 날아가요 이거 뭐 무한반복이야 이러고 또 요거 그냥 운이 겁나 좋았네 그냥 운이 겁나 좋았어 결론으론 별로 이렇게 이 추천장부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보였지만 막상 해도 이 꿀 빨 수 있는게 많이 뜨지 않습니다 그때는 왜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로트를 이제 마무리하고 꿀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